흥부가 비단 타령을 조금 나가야지 비단 타령을 조금 나가야지 전판이요 전판 자 이제 하나 더 하고 뒤에 비단 타령이랑 다 해서 배워야 한게 자 둘째 방은 안 돼? 20페이지요 자 이제 하나 더 하고 둘째 방이 둘째 방 타야지 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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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 시작 시리 시리 롱 음감이 좋네 이것이 어떻게 나와 그렇게 해 시리 롱 시리 롱 헤이 시리 시리 롱 시리 롱 그치 그렇게 해야 돼 당 고 주 소 헤이 다 고 주 소 잘 온다 헤이 여로 헤이 헤이 여로 여로 헤이 여로 헤이 여 헤이 여로 튀 여로 이레 여 네 어 여로 여로 담으라 톱찌리야 담으라 톱찌리야 잘하셨어요 비박을 타고 둘랑원 이 마을 타고 둘랑원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 봐봐 은금포화만 나오느라 은금포화가 나오느라 은금포화가 나오게 되면 은금포화가 나오게 되면 형님 갔다가 드릴란다 형님 갔다가 드릴란다 흥부마누래 이가 막혀 흥부마누래 흥부마누래 이가 막혀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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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탈라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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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탈라요 여보 영감 형제 간이라 잊었어 여보 영감 형제 간이라 잊었어 봄동설안 봄동설안 지워 흥은 날에 봄동설안 지워 흥은 날에 봄동설안 지워 흥은 날에 Ep 흥을 흥을 погrang을 당하여 나온 유을 고려 소식에 들어도 뭔 잊었어 홍 수 없 1 몰깃고 쏘 흥보가 화를 내며 기다리고 흥보가 흥보가 화를 내며 답답 보구나 이 사람아 답답 보구나 이 사람아 계집은 상 계집은 상 하 흥보가 같고 계집은 상 흥보가 같고 형제는 일신 수족이라 기다리고 형제는 일신 수족이냐 흥보가 흥보가 따라가 지면 흥보가 흥보가 따라가 지면 너무너무 늦어 내 입기가 쉽거니라 형제일신수족은 형제일신수족은 아참은 뚝 떨어지면 아참은 뚝 떨어지면 다시 잊지는 못하는 법이다 다시 잊지는 못하는 법이다 다시 잊지는 못하는 법이다 시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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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만의 Anfang 시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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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쌍톡쾌 이렇게 해서 이제 박을 쪼개서 둘째 박을 지금 신통치 않게 박을 타는데 정말 신통치 않게 타 내가 보니까 정말 내가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어 저기 뭐야 박 타는 것을 해갖고 다음 주에 내가 둘째 박을 얼마나 잘 타는지 내가 볼 것이야 다 갖고 오고 오늘 비단 타령을 조금 나가 자 이제 비단 타령 탁 박을 쪼개 놓고 보니 탁 박을 쪼개 놓고 보니 그러지 거기서 우리가 긴장감을 유도해야 돼 탁 그러고 뒤에 가서 확 풀어버리세요 탁 박을 쪼개 놓고 보니 탁 박을 쪼개 놓고 보니 이 박통 속에서는 왠가 비단이 막 쏟아져 나오는 디 이 박통 속에서는 왠가 비단이 막 쏟아져 나오는 디 남의 바다 유 눈물들 듯 허거다 남의 바다 유 눈물들 듯 허거다 흥보가 좋아 라고 흥보가 좋아 라고 흥보가 좋아 라고 비단 이름을 한 번 새겨보는 디 비단 이름을 한 번 새겨보는 디 그렇게 해야 돼 여기서는 호기심도 유발하면서 과장된 표현으로 막 하면서 이렇게 가야 돼 탁 박을 쪼개 놓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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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소간부상 삼배척 번 떴다 일광단 고소대 악양두월 하나 둘 고소대 악양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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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선아미가 적선 아미가 월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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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간부상 삼배척 소간부상 삼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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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떴다 일광단 번 떴다 일광단 번 떴다 일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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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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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선 젊 저녁 적선 렉 장 척 님 찬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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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허던 찬도문 진상허던 찬도문 웬갓 비단이 나온다 웬갓 비단이 나온다 웬갓 비단이 나온다 웬갓 비단이 나온다 소간부상 사한백척 소간부상 사한백척 여섯번째 박에서 다가 떨어지고 일곱번째 박에서 일이에 나와야 돼요 펀떠따 일광단 그리고 광에서 아홉 박에 떨어져야 돼요 펀떠따 일광단 시작 펀떠따 일광단 세 번째 박에서 하나 둘 고소대 악양 누월 누월 척선 아미가 월광단 척선 아미가 월광단 서왕목요지연호 하나 둘 서왕모요지연호 진상허던 천도문 진상허던 천도문 천도문 서천도문 진상허던 천도문 진상허던 천도문 아무튼 Rich 새 톤톤 따일광단 톤톤 따일광단 고소대 악양 누월 하나 둘 고소대 악양 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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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선 아미가 월광단 적선 아미가 월광단 서왕보 요지연호 하나 둘 서왕보 요지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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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허던 천도문 진상허던 천도문 왠갓 피단이 나온다 왠갓 피단이 나온다 왠갓 피단이 나온다 소간부상 소간부상 사한백척 소간부상 사한백척 톤톤 따일광단 톤톤 따일광단 톤톤 따일광단 님은 아기아항 누월 악양두월 척서한 아미가 월광단 척서한 아미가 월광단 서왕모 요지연호 하나 둘 서왕모 요지연호 진상허던 천돔은 아니지 천돔은 진상허던 천돔은 그렇지 그렇게 하지 웬갓 피단이 나온다 웬갓 피단이 나온다 웬갓 피단이 나온다 웬갓 피단이 나온다 소간부상 사함배척 걷었다 일광단 걷었다 일광단 고소대 악양두월 고소대 악양두월 척서한 아미가 월광단 척서한 아미가 월광단 서왕모 요지연호 하나 둘 서왕모 요지연호 진상허던 천돔은 진상허던 천돔은 진상허던 천돔은 천하구주 천하구주 산천초목 산천초목 그려내던 천돔은 그려내던 천돔은 그려내던 천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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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이제 어려워요 서왕모 요지연호 하나 둘 서왕모 요지연호 진상허던 천돔은 진상허던 천돔은 진상허던 천돔은 진상허던 천돔은 진상허던 천돔은 진상허던 천돔은 천하구주 산천촌목 천하구주 산천촌목 산천촌목 그려내던 지도문 그려내던 지도문 음이 도약이 심해 비약이라고 하느냐 도약이 심해 그러니까 음과 음 사이 거리가 멀어요 가사가 쭉 하면 이웃 가사가 가실 때 왠가 이러면 이웃한 음이 아니라 음 사이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음정이 멀어 멀어 도약이 심한 거예요 이렇게 선율이 갈 때 이웃한 음 들끼리 두 음이나 한 음 높고 이렇게 이렇게 가면 좋잖아 그런데 이렇게 툭툭 떨어지고 이게 많이 가요 이게 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걸 잘 따라서 하는 게 여기에서는 그게 관건이에요 이게 쉬운 선율이 아니에요 음은 단조로운 듯 하나 저기 뭐야 음간 사이 음간 사이 거리가 멀고 그런 게 많아서 음정차가 도수가 너무 심하게 그게 비약이 심해서 이게 우리 회원님들이 이제 잘 하시기가 좀 힘들어요 이게 나중에 뒤로 갈수록 더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왜! 하면서 벌써 8도 차이 옥타브에서 옥타브 밑으로 뚝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죄다 많이 나와요 진상어던 천도문 이렇게 진상어던 천도문 요런 것도 널뛰기 널뛰기인 거예요 벌써 몇 도야 이게 6도 6도씩 진상어고 올라가면 거기는 5도예요 5도가 되고 천도문하고 천도문할 때 천하고 도가 6도라고 이런 식으로 5도 6도씩 8도씩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3도 2도 이렇게 하면 쉽지 그리고 최소 저기 봐요 4도로 떨어지는 것은 이러잖아 서왕모 요런 거 4도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 음에서 저기 평으로 내는 음으로 이렇게 쫙 가잖아 밤밤 밤밤 요렇게 4도거든 요요요요요 소리가 있어야 요게 있어야 끝나는 거야 끝나고 저기 하고 할 때 이게 편하게 끝나는 거야 바란 띠띠띠띠라 띠띠띠띠띠따 따 요런 거 따 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따 따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게 4도야 근데 이거는 막 더 막 진상어 더 올려 5도 또 천 음 하고 떨어지면 그냥 툭 떨어지잖아 밑으로 그렇게 하면은 6도나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건 비약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음을 잘 익혀서 하시는 게 중요해 왠가피단이 나온다 시작 왠가피단이 나온다 왠가피단이 나온다 왠가피단이 나온다 소간부상 사한백척 소간부상 사한백척 곤덕 따일광단 곤덕 따일광단 고소대 악양두월 고소대 악양두월 적선 아미가 월광단 적선 아미가 월방단 서왕무효지연호 하나 둘 서왕무효지연호 진상허던 천도문 진상허던 천도문 천하구두산 천도문 전하구두산 천도문 그려내던 천도문 그려내던 천도문 그려내던 천도문 루엣갓피단이 나온다 루엣갓피단이 나온다 좋아요 소간부상 삼백척 소간부상 삼백척 번뜩다 일광단 번뜩다 일광단 일광단 여기는 가볍게 올라가 일광단 일광단 고소대 아개항두월 하나 둘 고소대 아개항두월 척선나미가 월왕단 척선나미가 월왕단 서왕모여지연허 하나 둘 서왕모여지연허 진상허던 천도문 진상허던 천도문 진상허 진상허던 너무 이상하게 돼 진상허던 허던 부드럽게 내려와야 돼 진상허던 허던 한 번 진상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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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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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천도문 천도문 천도 문 그 다음에 천하구주산촌촌목 그려내던 지도문 오늘은 제가 이게 열 장단이거든요. 이게 어려우니까 처음에 초압에 많이 빼지 않으려고 해요. 이걸 많이 빼고 하면 뒤에 가서는 앞에 거 다이점 먹어. 그리고 뒤에 서다가 또 뭉뚱그래서 요상한이 돼서. 그런데 내가 보니까 둘째 박을 썩 잘 타는 게 아니어서 그때 내가 약간 실망을 하면서 많이 안 나가야겠구나. 그리고 조금 완성도를 높여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둘째 박을 썩 잘 탔더라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되게 안 할 것인데 둘째 박을 썩 이쁘게 어려웠어. 그래서 어려운 소리라 썩 잘. 그러니까 이거 비단탈형은 여기까지만 하고 둘째 박을 다시 한 번 더 하자고. 지금 둘째 박이 영 기분이 나빠. 이쁘게 못 타니까 화가 나. 앞에는 잘 타다가 뒤로 갈수록 못 타. 뒤로 갈수록 잘 타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갈수록 못 타. 시리롱 시리롱 두 개가 엄청 어려워. 이거 어렵지 그렇지 그렇지 어머나. 이게 음이 어려워. 시리롱 처음 거는 이렇게 타잖아. 시리롱 실건 이렇게 타잖아. 여기는 시리롱. 시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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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거는 분위기가 달라 시작. 시리롱 시리롱 당구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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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당구 주소 당구 주소 당구 주소 당구 주소 당구 주소 당구 주소 에이요 하룸구 탕구여라 톱찌리야 헤이 탕구여라 톱찌리야 이 밖을 타고들랑은 이 밖을 타고들랑은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 잘한다 은금보아만 나오느라 은금보아만 나오느라 은금보아만 나오게 되면 은금보아만 나오게 되면 형님 갔다가 드릴란다 형님 갔다가 드릴란다 형님 갔다가 드릴란다 형님 갔다가 드릴란다 흥보마늘에 기가 막혀 흥보마늘에 기가 막혀 흥보마늘에 기가 막힌다 흥보마늘에 기가 막힌다 여호영감 형님 갔다가 형님 갔다가 이 녀석 엄동서란 엄동서란 채우고 낮에 엄동서란 지우고 나 아침 한 달에 구박을 담어여 나고 거두건 이중을 구박을 담어여 나고 거두건 이중을 곽 속에 들어도 못 잊겄어 곽 속에 들어도 못 잊겄어 흥보가 화를 내며 기다리고 흥보가 화를 내며 답답허구나 이사람만 기다리고 답답허구나 이사람만 곽 속에 들어도 못 잊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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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일신 수족은 형제이신 수원은 아차 한번 뚝따라고 걸러지면 아차 한번 뚝따라고 걸러지면 다 씻지는 못하는 법이다 다 씻지는 못하는 법이다 시류르르르르르르 롱 실근 시류르르르 롱 실근 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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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꾸이 겨어라 톱찌리야 단 꾸이 겨어라 톱찌리야 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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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서 두 번째가 잘 안 되니까 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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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단 같이 한 번 더 실건 시히리히로 시작 시히리히로 로 로 시히리히로 시히리히로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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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히리히로 시히리히로 부치면 시히리로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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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히리히로 시히리로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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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히리로 여기가 시리러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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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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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야 안 끌여라도 시리야 여기 진짜 시리롱 할 때 시리롱 즐거 이렇게 우리가 하다보면 나중에 힘이 저기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흔들리면서 고거야 진짜 고거거 당 끌여 여기 진짜 잘됐어 참 잘해 놨어 이거 해가지고 오셔 해가지고 오시고 안되면 또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회장님 마무리하십시다 공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